우리의 사랑 지금 정말로 헤어진 걸까 아님 약속한 대로 잠시 멀어진 걸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까 너를 사랑해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도 괜찮아 네가 나를 다시 찾을 때면 언제 나 너를 향해 웃어줄 수 있는데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 네가 꺼냈던 얘기는 이별을 돌려 말한 걸 나는 거지곳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너를 사랑해 너는 늘 내일까지 감사합니다.